땡민주 오늘 하는 것은 단어 55구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보강인거 알죠? 오케이 그래서 결석해서 선생님이 압짝같이 보강 스케줄을 사보니까 빠질 생각하지 마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Worry Worry가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씨고? 하다 씨고 이런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 씨 그렇죠 무엇이죠? 이름 씨니까 이름 씨면 누구나 무엇 오케이 Worry 그럼 슬리핑백 슬리핑백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하시니까 그래서 무슨 씨? 이름 씨 이름 씨 슬리핑백 오케이 어떤 오케이 무엇 모든 것 그래서 무슨 씨? 이름 씨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떤이 아니죠? everything 모든 것 무엇? 모든 것 그렇습니까? I want everything 난 모든 것을 원한다 무엇을 원한다? 모든 것 그 다음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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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 양육 오우 눈치셨네 뒤에는 무슨 씨 온다? B B B를 비롯한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DOS가 들어있어도 안되고 M is R 와도 안되고 M is R 올릴 수 있으면 B로 DOS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도 DO가 들어있는 형태로 됐습니까? 네 방금 뭘 설명한 거냐면요 그녀가 간다 그녀가 간다는 She goes 를 해야되지 근데 그녀가 갈 것이다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녀가 조심한다는 She is careful지만 그녀가 조심할 것이다는 그녀는 이렇게 돼야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얘 원래 모습이 이구잖아 양육씨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된다 OK 그래서 아까 어려웠던 게 뭐였더라 재호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1대1 할 때 어려웠던 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봐봐 옆에서 일단 선생님 5개씩 묶어서 먹인다 네 요거 뜻 하나만 더 써줘 네 그 다음에 요는 틀렸네 전체에서 마이너스 1 10번까지는 요거 뭐 하나 빠졌네 살짝 빠졌네 이게 빠졌네 그 다음에 오 잘했네 얘는 마이너스 0.5 살짝 틀렸으니까 일단은 오케이 이건 2개나 틀렸네 3개 중에 그 다음에 오 어려운 거 했네 틀린 거 하나가 없네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고 나서 고쳐보세요 오케이 쏘리 자 그리고 윌하고 비슷한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지? 해프트 해프트는 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윌하고 갔나 어떻게 윌하고 갔나 뭐 뭐 할 계획이나 비 비고인트 하고 비슷해 다 미래에 할 일을 표현할 때 쓰는 애들이야 그 다음 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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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 그래서 왓 이름 시니까 왓 뭐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비고인트 왕 비고인트 그래서 가는 중이다 가 될 수도 있고 뭐 뭐 할 예정이다 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해 봤을 텐데 세 뭐 이거 무슨 뜻일까 나는 닦아가 가는 게 그럼 얘는 끊어있기가 어떻게 되냐 누가 다 막 이렇게 되는 거에요 밑에 거는 무슨 뜻이야 나는 경심을 먹을 이거 그래서 얘는 누가다를 하면 얘가 하다 시죠 그래서 끊어있기가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2 뒤에 얘는 무슨 시? 그렇죠, 그래서 합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학교로 그래서 6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그렇죠,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그래서 그때, be going to 뒤에 지금은 화장실이 왔을 때는 그때는 가다란 뜻이 전혀 아니란 말이야 예정이다가 됐고, eat까지 합치면 먹을 예정이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going to eat? 무엇을 먹을 예정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뭐가, 무슨 시가 있는지를 잘 관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wheel, 뭐 well 이상한 발음하는데 wheel 가려고 발음하면 됩니다 wheel 위에 양념씨 wheel이 왔고요 이 뒤에는 하다씨가 와야 될 겁니다 원래 모습대로 어? 사운드 라이크 펀 사운드 라이크 펀 사운드 라이크 펀 어, 이것도 와야 돼 자, 여기에 얘가 붙어있는 이유를 설명할 건데요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됐냐면 이게 생략되서 그래 얘 지금 무슨 시? 란 말이야, 이 사운드가 하다씨 하다씨 란 말이야 그러니까, eat은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면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뭐 뭐 민준아 우리 우리 뭐 공원에서 뭐 뭐 놀자 이랬어 오늘 뭐 영어 끝나고 나서 공원에서 초록하고 놀자 그랬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오!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상대방이 한 말을 안 만기러 갔자 eat 한 거야 그래서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더워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한 말 그것은 재미있을 것처럼 들리니까 그렇게 하자 라고 상대방의 제안이라든지 상대방의 한 말에 대해서 뭐 재미있겠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be made of be made of be made of 이 made라는 녀석 어디서 본 것 같아 얘 고향이 어디지? make 그렇죠, make 자, make의 뜻은 만들자야 이 속에 deed가 들어간 것도 배웠는데 이 속에 deed가 들어간 것도 배웠는데 이 속에 디드가 들어간 것도 배웠는데 그리고 무슨 뜻? 자, 근데 얘는 만들었다가 아니야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하다시가 아니고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make 모든 하다시는 3단 변신하거든요 make가 3단 변신하거든요? make가 3단 변신하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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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e make make 이렇게 산남별이시네 얘를 보고 원래 모습 얘를 보고 deed가 들어간 과거형 세 번째 녀석을 보고 입장받긴 어떤 시라고 해 그래서 얘가 만들다니까 얘는 입장 바뀌는 어떤 시니까 얘 뜻은 만들어진이야 만들어진 근데 어떤 시 앞에 뭘 썼으니까 비동사 썼으니까 어떻다 된거지? 그럼 만들어진이 만들어진다가 된거야 하는게 아니고 당한이란 뜻이야 만드는게 아니고 만들어진이란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재우 여기에 숙제는 뭐겠어요? 틀린거 뜻 한번 쓰고 단어 4번 쓰기 아니다 4번 안쓰어도 돼 내가 실력이 향상되고 있으니까 3번만 쓰자 그래서 톡으로 보내주세요 오케이 다음 읽기과정 잘 연결하시구요 얘는 덴 덴은 늘 얘기하죠 중간에 이런게 다 붙어있죠 서로 다 관계없는 뜻이고 얘는 비슷한 뜻이란 말이야 중간에 쉰표니까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이 세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을지 축축하시구요 2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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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콜드라고 말하는 사람은 표정이 이럴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오른쪽이겠죠 너무 추워서 못살겠다 이런거겠죠 그렇습니까 부정적이란 말이야 2콜드는 부정적이란 말이야 2콜드는 근데 베이스트 브렉퍼스트 브렉퍼스트 6가지 질문 중에 왓 그래서 무슨 시 이름 시 사운드 아까 사운드 라이크 폰 할 때 요 뜻으로 쓰였습니다 네 투마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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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마로우는 6가지 질문 중에 왓 왓도 낼 수 있는데 뭔지 그렇죠 왠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왠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 좀만 기다려야 되지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왠왠하우와이 뭐라구요 왠왠하우와이 무슨 시가 어찌시구요 정신명칭은 공사라고 합니다 이제 6학년이니까 정신명칭도 슬슬 알아둬야죠 다음 스테일 다음 스테일 S S 꼭 붙여야 돼 Downstairs Downstairs가 요런 뜻으로 쓰이면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무슨 시 어찌 시 어찌 시 뭐 아래층에서 이런 뜻도 있어 뭐 아래층에서 이런 뜻이라도 외열에 대한 대답 고아이스 스케팅 고아이스 스케팅 고아이스 스케팅 아이스 스케팅 아이스 스케팅 아이스 스케팅 웜 웜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6가지 질문 중에 다 어떤은 왓에 대한 대답입니다 왓이 무엇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어떤 도 되고 어찌 도 됩니다 오케이 다음 과정은 뭐 읽기 연습이죠 단어에서 읽혔던 거 잘 기억해 주시구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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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